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또 2교시 공부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영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KB 자산운용의 글로벌 운용본부를 맡고 계시는 김대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로벌 운용본부면 외국 주식 투자 주로 하시는 펀드 매니저신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좀 전에 글로벌 운용본부를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본부 안에 많은 팀들이 있어서 저는 중국 주식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장님은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 주식을 맡고 계시면 사실상 글로벌 운용본부를 맡고 계신 거네요. 뭐 G2니까요. 많은 부분을 맡고 있다고 넌지 씨 던져드렸더니 또 그걸 리시브 하셔서 떠오르는 G1이죠 사실상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왜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해야 할 여러 이유도 있고 그런데 또 불안한 여러 이유들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축하 한번 나눠보죠. 중국에 투자 안 하면 안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 돼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떤 근거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투자라는 행위를 생각을 해보면 투자라는 행위는 내가 수익을 얻는다는 거고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뭔가 성장하는 주식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투자 기회 풀이 굉장히 커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는 경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정말 미국 또는 중국 같은 굉장히 큰 규모에서 하면 장기적으로 대박날 확률이 대박날 확률이 크죠. 워런 버펫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성공한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수십 년 전에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장을 천천히 하고 있는 나라고 넥스트 미국이 될 수 있는 나라 물론 중국도 이미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단일 나라나 어떤 경제체를 찾자면 지구상에서는 중국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성장하는 이머징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나라들은 많은데 규모가 크니까 규모 자체가 일단 크고 거기 플러스 성장도 적게 하냐 성장도 지금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처럼 성장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제 머릿속에도 있고 의사님 머릿속에도 있고 우리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 그때 굉장히 성장률도 많이 뛰어 꽤 높게 성장했고 좋은 기업들도 많고 주가 많이 오른 기업도 있지 기억이 나죠. 맞습니다. 그대로 재현될 거냐 중국에서 그게 문제일 텐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재현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나눠주세요. 재현이 되는 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 인간 본성상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인간이 어느 정도 소득이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적인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먹고 일단 먹고 일단 어떤 옷이라도 입고 아무데나 자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가 일정 정도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꺼나다 이거죠. 네.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싶고 어느 사회에나 조금씩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하다는 거죠.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나가서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외식 네.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아니면 여행 같은 것도 가끔씩 가보고 싶고 또 여행 가면 면세점이 들려가지고 또 선물도 좀 사고 싶고 술도 좀 더 비싼 점 먹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 쉽게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했던 단계를 비슷하게 밟아가고 네. 맞습니다. 주가도 비슷하게 오를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컨셉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명쾌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도 되고 실제적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런 쉬운 접근에서 투자하기 좋고 실제로 성과도 잘 나는 중국 회사 그런 회사들을 일단 들어보자면 일단 먹는 것들 외식 저희 나라가 90년대 중반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0년대 초중반 저희가 한번 돌이켜보면 뭔가 소비가 막 활성화되고 조금 더 소비가 고급화되는 시기였어요. 90년대 초중반에 이사님은 뭐였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었고요. 그때 막 오렌지족 압구정동에 오렌지족 얘기들 막 나왔었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 번쯤은 가보자 이런 것들이 막 퍼졌었고 커피 전문점 생기고 그리고 TGI 프라이데이 이게 92년도에 저희 양재점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TGI 프라이데이, 아웃백, 코코스, 파파이스, 우우죽처럼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외식도 좀 하고 옷도 좀 옛날에 국산 브랜드 썼으면 나이키 이런 거 일반적으로 입어보고 그런데 그게 다 비상장 회사들이 만드는 그건 비상장 회사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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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그런 거 상장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상장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례로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음식, 외식 체인 중에 하이디라오라는 허거 만드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에 가서 보면 막 그 면으로 막 줄넘기 비슷한 것도 하고 굉장히 막 이게 제가 15년 전에 갔던 중국에서 오히려 손님보다 서빙하는 사람이 더 많던 그런 중국이 맞나? 이런 식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데 사람들이 굉장히 줄 서서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오타이, 우량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정방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데 중국은 오히려 마오타이, 우량에, 루조, 라우지아 이런 술들이 조금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싼 수리인데 이제는 한 번쯤 무리해서 좀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 주가도 오르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주식들은 브랜드가 굉장히 확실해요. 거의 백주계의 애플이나 에르메스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아마 재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마 이런 백주 기업들이 가장 좋은 기업군에 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워낙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브랜드가 튼튼하고 워낙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발효시키고 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음식인 거잖아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회자도 튼튼하고. 이런 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외식 기업들한테 웹시업들이 잘 나가고 소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니까 이런 조미료 기업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대상? 네. 대상 같은. 중국에서 해첩 미업 같은 포샨, 하이티엔 같은 기업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과거에도 잘 나가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행 면세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쓴, 휩 쓴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상품 구매를 한 지는 정말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 같아요. 오히려 제가 면세점에 가더라도 저는 찬밥이고 중국 고객들 오면 뭐시냐고 바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중국 소비자들이 엄청난 소비 성장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엄청나게 면세 소비를 했다면 이것들을 다 지금 중국 국내로 빨아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긴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미료 만들어서 팔아도 4천만 대상인데 맞습니다. 여기는 정말 머릿수 그대로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회사가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로 큰 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랑 비교하면 한 95배 거의 100배 가까이 되고 면적만 해도 인구도 14억이니까 정말 수십 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빌드업 되는 게 저는 정말 이 귀중한 밤 시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저력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15년 전에도 가고 10년 전에도 가고 5년 전에도 가고 매년 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핏속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DNA가 있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핏속에 있는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빠르게 발전하는 거야 눈에 보이니까 그런다 치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로 한 16년쯤 전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공산주의 지금도 공산주의이지만 그런 사회적 세태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모든 서비스 모든 재화에 그걸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다 돈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침대도 어떤 칸이 세 칸이 있다. 그게 가장 아래 칸, 중간 칸, 위 칸이다. 그러면 조금 아래 칸은 좀 더 왔다 갔다 가게 편하고 중간이 좀 더 불편하고 위에는 좀 더 많이 불편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정한 가격으로 다 분류를 하고 있고 식당에 가서도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도 뭔가 물수건 한 대 얼마 젓가락 이런 거 한 대 얼마 반찬 얼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가격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 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올드한 인더스트리잖아요. 굉장히 올드하죠. 저거 저러다 그냥 저러다 많은 인더스트리야. 우리 뭐 간장이 얼마나 팔리겠어. 근데 이제 그게 사이즈가 훨씬 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른바 멀티풀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주가의 이익에다 곱하기 하는 그것도 훨씬 큰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훨씬 비싸죠.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멀티풀이 좋은 기업들은 막 30배, 40배씩 하는 기업들도 커져가는 시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 비교만 하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업들의 성장성을 생각하면 그런 기업들이 또 20%, 30%씩 성장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 소비재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포텐셜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설명만 들으면 그러면 뭐 내 돈을 다 중국 소비재들을 사두면 되겠네. 뭘 딴 걸 뭘 내 돈이 뭐 수십조라서 나눠 담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까지만 설명 듣고 김지사님아 그거 그냥 난 요걸로만 할래. 술 회사에만 그냥 몰빵 할래. 네, 네, 네. 아니면 아까 알려주셨던 외식 기업이랑 나눠 담으래. 네, 네, 네. 그럴 경우에 갖고 갖게 된 리스크는 뭡니까, 그럼? 설명하신 거 보니까 아주 좋은 회사들이고 성장도 좋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덜 먹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도 안 탈 것 같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리스크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주식을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굉장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산당 일당 체제고 그다음에 정책적 리스크나 어떤 테마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주식들은 워낙에 좋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예금을 들거나 다른 투자 수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확신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리스크를 말씀하셨으니까 리스크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거든요. 마오타이 같은 굉장히 이런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반부패 이제 그런 것들을 뇌물로 주는 것들은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돼. 우리 단속할 거야. 이런 정책들이 들어섰을 때는 주가가 한 2, 3년 동안 안 움직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찬스이네요. 찬스였네요. 엄청난 찬스였 거죠. 만약에 그런 게 다시 온다고 하면 들어가야죠. 그런 정책적 리스크가 약간 있고 요즘 알리바바 같은 것도 그렇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에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런 정부의 태클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반독점 기업에 대한 얘기가 사실 비단 중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나오고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실효적 효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금 크지 않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자면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바바를 완전 망가뜨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인 반면 내가 바바만 들고 있었다. 바바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바를 알리바바 알리바바만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럴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게 좀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누다 말이죠. 그러면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조금 분산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도 좀 봐야 되겠네요. 소비 업종 말고 중국은 테크 업종들 거기도 의외로 중국이 기술 괜찮네 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테크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맞습니다. 중국에 제가 정말로 갈 때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술이 생활 속에서 접목이 돼서 실제로 체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 경찰들이 선글라스 비슷한 안경 같은 걸 끼고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들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경만 끼고 있으면 범죄자들이 지나가면 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경이 안면 인식을 하는군요. 그렇죠.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잡는 거죠. 경찰이 쉽네. 그렇죠. 범죄 절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겠죠. 그렇죠. 실제로 서구권의 기자가 이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성형수술하러 많이 오나요? 그건 아니겠지.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또 그런 방면을 발달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그게 이제 단순히 하드웨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빅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어디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냐는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옛날에는 없었던 이 조그마한 컴퓨터를 지금은 모두가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의 숫자가 워낙에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대비에서도 100배 수준이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 컴퓨터를 갖고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모바일 결제 행위를 보면 중국은 신용카드를 뛰어넘고 모바일로 바로 갔기 때문에 미국 대비에서도 10배 넘는 인구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되게 불편했던 게 알리바가 만들었던 허마신셩이라는 오프라인 슈퍼마켓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가면 현금은 거의 쓰질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기 거의 구석에 가서 꼬깃꼬깃한 현금을 내서 불편하게 해야 되고 거의 대부분은 핸드폰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곳에 설치된 무인 계산기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도 거의 세계 제1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중국 제품이 하드웨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냥 저렴하고 사서 샀다면 지금은 좋아서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쇼핑 사이트에서 실제로 검색을 해봐도 중국의 업체들의 것들이 굉장히 상에 많이 링크되어 있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빅셋 가전도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삼성폰이 중국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좀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애플도 쓰고 삼성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삼성을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국 업체들 많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은 미국에도 많잖아요. 많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주가도 많이 오르고 둘 중에 뭐를 선택, 예를 들면 중국을 선택한다면 더 장점이 뭡니까? 투자 대상으로서 투자 대상으로서 테크 기업 우리는 항상 애플을 살지 말씀해주신 대로 화웨이를 살지 미국의 서비스하는 업체가 중국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구글이 있으면 바이두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글 사지 왜 바이두 왜 사? 반대로 또 바이두를 사지 왜 구글을 사?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좀 다르니까 뭔가 이제 이거 안 사고 저거 사는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단순하게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의 테크 기업보다 더 좋아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중국, 미국의 테크 기업 같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더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 중국의 테크 기업들도 못지않게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서학개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해외 주식 붐이 일었던 것 같은데 거의 미국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나라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굉장히 좁은 시장인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크지만 좀 멀리 떨어졌지만 많이 들은 미국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뭔가 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가깝고도 먼 그리고 뭔가 중국 하면 예전에 그런 조금 약간 차가나 아니면 약간 질이 떨어진 그런 이미지가 약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중국을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잠시 중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 단서에서 우리는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몇 년 전 얘기예요. 벌써 제가 15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제가 중국에 사업하는 친구를 만나서 중국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은 너무 저렴하고 좋아. 천국이야. 몇십만 원이면 가정국받이 고용해가지고 정말 부자처럼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도 진짜 저렴했고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물가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비슷한 소비를 하려면 좀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5년 전, 4, 5년쯤에 갔을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한국이 사업가 분을 만났는데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한류도 있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 어떤 거를 사든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커지는 기업들, 이게 소비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도 그 어떤 승수나 배수를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미국의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을 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그에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는 이른바 거린들도 휴대폰으로 주고받을 만큼 많이 발전해 있다는 뜻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보급도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성숙한 시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 기술을 접목해서 예를 들어 핀테크 하나만 하더라도 그 핀테크를 접목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소비기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해 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먼저 하는 바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자료지만 놀랍게도 이게 중국의 식당, 말씀드린 하이디라오라는 식당의 주방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이런 건 물론 아니에요. 베이징에 있는 하이디라오 식당의 주방의 모습인데 보면 로봇들이 사람 한 명도 없고 로봇들이 다 고객들이 주문한 메뉴들을 준비하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낸 거를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의 인테리어도 그런 인테리어 속에서 먹게 돼요. 이렇게 봄 풍경도 있었다가 겨울 풍경도 있었다가 이렇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봇 서버들이 이거 다 갖다 주고 음식을? 네. 음식 다 갖다 주고 또 치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극장같이 생긴 건데요. 이거는 손님들이 대기하는 대기석이에요. 여기서 이 하이디라오가 개발한 게임을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서 기다리면서? 네. 기다리면서 그 게임을 하고 점수를 잘 맞으면 하이디라오에서 쿠폰 같은 걸 또 지급을 합니다. 뭐 사이드디쉬 하나 줘요? 네. 그러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잘하면 또 추가적으로 상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비와 테크와 접목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식당도 저렇게 화려하게 하니. 맞습니다. 비단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 테슬라, 중국의 테슬라나 니오 차인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가가지고 중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사실은. 뭐 2, 3년 전 사진들임에도 불구하고 촌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사실 이거 갖다가 놓고 바로 팔아도 나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들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차로 팔리고 있어요. 우측에 그리면 이게 뭔가 테마파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상에 있는 나이키 매장이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가서 게임도 하고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실생활에 테크가 접목이 되고 있고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이게 이제 피자웃, 무인 판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면식을 해서 내 계좌를 통해서 돈을 송금을 하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바로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접목돼서 소비와 테크가 접목된 분야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원격 의료 시스템인데요. 24시간 동안 내가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하고 진초를 받고 만날 수 있다고요? 네. 바로 자팡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약 조절해서? 네. 필요한 약을 또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코로나를 잘 잡았는데 이런 로봇들이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는지,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 소독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목이 많이 돼서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거 보면 참 빨리 치고 나가는 미국보다 더 IT가 발전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도 그런 면도 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전부터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핀테크와 접목된 이커머스가 세계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다 중국 투자해야 되는데 유럽인도 중국 투자해야 되고 뭐가 더 있겠어요? G2 중에 떠오르는 게 차이나면 차이나에 투자해야죠. 그런데 꼭 포트폴리오 차원이 아니라도 중국을 담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돈 버는가 봤더니 장부가 다 거짓말이야. 맞습니다. 돈 좀 버는 것 같아서 투자하려고 했더니 어느 날 CEO가 납치돼. 맞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국영 기업이래. 뒤로는 다. 이 주식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거 괜찮나? 그러니까 물론 싼 거니까 기회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받으시죠?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뷰는 엄청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중국의 좋은 면을 본 분들은 중국 투자해. 저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중국의 나쁜 면 또는 과거의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중국은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중국은 세계 경제 제2의 경제대국인 건 맞고 앞으로 경제 1의 대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그런 얘기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기업 분식 얘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루시 커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 발전 단계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런 일들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보다는 있을 것이다. 네.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국의 어떤 잠재력 투자 기회 투자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헤드라인 리스크 뉴스에서 나쁜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기업 부채가 너무 높아 은행 부채가 너무 많아 NPL 비율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저는 더 투자를 더욱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마찰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죠? 어떤 기업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회사에만 몰빵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위험하지만 중국은 더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전문가에게 맡긴다. 알아서 피해가시겠지. 전문가라도 시진핑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분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분산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고 뭘 추천 좀 하시고 싶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중국은 아직까지는 뭔가 정보의 이동이 좀 비율적인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액티브하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 펀드들의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비단 그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라면 펀드 매니저가 잘 골라서 담는 지수 아니라 맞습니다. 펀드 매니저도 그걸 모두 다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중국처럼 상대적으로 정보가 조금 더 불투명한 그런 나라에서는 훨씬 더 유효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매니저한테 맡겨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ETF나 이런 건 왜 안 좋아요? ETF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희석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시장이고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증자나 아니면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 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는 조금 거품이 너무 많이 켜가지고 자금 조달이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들은 분식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무차별하게 액티브 ETF가 잘 나온 게 아닌 한 그냥 무슨 시장 지수 전체 따라가는 건 여기저기 돌멩이들이 숨어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토리컵 봤을 때도 지수 대비해서는 액티브 펀드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인들이 그래서 펀드하나 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펀드라는 게 매니저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KB자산운용의 글로벌운용본부에 김대영 의사님이 나오신 이유가 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 아주 재밌었어요. 다음에 조금 더 시간 더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 못다한 얘기도 있으실 거고 자료도 준비해 오셨을 텐데 제가 제 궁금증만 여쭤보느라고 시간이 다 갔습니다. 한 번 더 기회 봐서 초청 드릴 테니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자산운용의 글로벌운용본부 김대영 이사님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